안녕하세요. 한계란방병원 오성진 원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암이란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함께 지켜보는 가족분들까지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유발하는 원인 요인들을 잘 알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암 위험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술, 담배라든지 또는 조심해야 될 음식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감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해야 할 암 유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함께 한길TV의 앞전 영상들에서 한 번씩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이 기회에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간흡충, 간 디스토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단 A형 간염은 급상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회복되면 만성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간암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B형 간염은 급상 감염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지만 5% 미만에서는 만성화되고 C형 간염의 경우 50% 정도가 만성 감염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만성 감염 상태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되게 되면 염증이 간세포를 점점 파괴함에 따라 정상 조직들이 비정상적인 반응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됨에 따라 간경변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 간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침, 정액 등 우리 몸의 체액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액이 손상된 점막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오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도기나 칫솔을 함께 쓴다든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은 위험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환자분과 식기, 침구를 같이 쓰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감염을 유발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모든 신생아와 항원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B형 간염과 달리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에 걸렸더라도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간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그리고 간경변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간기능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아 정기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암 유발 바이러스 두 번째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흔히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생식기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강암, 인후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말합니다.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면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궁경부암이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자 역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최소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흡충, 다른 말로 간디스토마입니다. 간흡충은 사람의 간내 담도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담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민물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대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간흡충에 감염되었다면 적합한 구충제를 먹어 치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에 기생하는 세균을 말하며 위에 염증을 일으켜 위축성 위험, 장상피화생, 이 형성증의 다단계 전암성 병변으로 진행하면서 유전자의 변이를 가져옵니다.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위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감염자 중 일부에서만 위암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암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균의 집단검진이나 재균치료 등은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성 괴양, 조기 위암, 위에 림프종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 예방과 위암 진행을 막기 위해 헬리코박터 균을 항생제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예방이나 치료만으로 위암을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현재까지 위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으로 위암검진을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길한방병원 우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